자...끝시다 오늘은 진영 운동장으로 가봅시다 아아... 불어버리면 독에 물든 또 하나 저 정도의 불길에 가면 고운 얘기 다 푸는 어이에 떨어뜨리네 아아... 불어버릇에 사유의 통화 소리 소리 또 우리 인가 고용산세 목소리 가왕세대 흥일지 말아 날개를 더 업을댄어 아아... 불어버릇에 아아... 불어버릇에 내게 다 꽁치려 찾아올 거나 진영 운동장으로 가봅시다 많이 찾아올 거나 진영 운동장으로 가봅시다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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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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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한 나 지금 격당한 나 되돌릴 위해 새하얀 고무지 깊어버리는 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오 성의 사연이 컬 서리서리 흠뻑뿌리니까 흠 흠 대장한 사태 목소리 남아세도 내 글자 하자 날개를 쳐서 들으라 하얀 물들리며 내 기타 터치면 찾아올거나 지저분 도움나싶어 안 돼 탈락아 지저분 도움나싶어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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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ĩ